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 입니다. 오래간만에 강명에 있는 상이 화분에 왔어요. 여기는 도매도 하시고 소매도 하시는 곳입니다. 다양하게 다육이 화분도 있고, 이렇게 토분도 많구요. 예쁜 토분이 많이 나왔네요. 토분이 많이 나왔어요. 예쁜거. 완전히 이거는 그거네요. 예술토분이네요. 예술토분. 예뻐요. 이런 토분도 나와있고, 강명에 상이 화분이에요. 토분이 좀 다양해졌네요. 한번 다육이 화분 뭐있나 한번 볼까요? 새로운게 좀 많이 있네요. 요런거는 14,000원이라고 그러네요. 해바라기 화분이에요. 해바라기 화분. 가로는 10cm, 세로는 13cm 정도 되는거네요. 해바라기 화분은 16,000원. 안녕하세요. 가로는 10cm, 10cm 정도 되네요. 이거는 2만원. 세로 15cm, 가로는 10cm. 다양하게 많아요. 아주 커다란 분도 있고. 요건 2만6,000원. 해바라기 화분이 아주 다양하게 나왔네요. 이거는 좀 예술적인, 고전적인 그림의 화분이구요. 3만2,000원. 3만2,000원. 이거 다 3만2,000원.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에 오는거야. 새로운 화분 요렇게. 뉴. 새로운 화분 요렇게 다양하게 나왔구요. 이거는 네모 화분인데 고급지네요. 요거는 한 가로 12cm, 세로 15cm 정도 되는건데. 딱 중품 사이즈 신게 딱 좋겠어요. 요거는 14,000원. 특이하고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고급지고. 모양도 특이하고 예쁘고. 예쁘네요. 14,000원. 요기도 또 새로운 화분 왔네요. 요건 6,000원이네요. 가격 싸요. 한 10cm, 10cm 정도 되는거에요. 가로 10cm, 세로 10cm. 색깔은 요런거. 해바라기 화분. 요런거. 하늘색, 보라색, 연두색, 초록, 갈색. 다양한 색깔이 있네요. 6,000원이면 굉장히 싸네요. 가격이 아주 좋아요. 요거는 7,000원. 7,000원이네요. 이것도 한 10cm, 10cm 되는 것들이에요. 7,000원. 좋아요. 7,000원. 장미 화분. 요거는 조금 고급진 화분. 14,000원이네요. 요거는 한 12cm, 12cm 정도. 12cm. 가로 12cm, 세로 10cm. 요거는 14,000원이고. 둥근두근 화분은 14,000원 이구요. 요거는 조금 커요. 요거 보다. 15,15 정도. 12,12. 가로, 세로 12,12 정도 되는거. 16,000원. 16,000원. 구급자에요. 색감이. 14,000원. 14,000원. 특이하게 생겼네요. 가격은. 네.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16,000원. 색감이. 약간 연한. 초록. 네. 갈색. 뭐 요런 것들이 있네요. 특이하게 생겼어요. 요것도. 가로, 세로가. 12,12 정도 되는. 요거는 가격이 2만원이에요. 2만원. 요거는. 수제 화분이에요. 예쁘죠? 수제 화분. 2만원. 2만원. 요렇게 요즘에 새로 나온. 화분들 찍어봤구요. 네. 강명의 상해 화분.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오오오오